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이제 약 보름 후면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새로운 서울시 교육감도 선출될 텐데요. 서울시 교육감. 90만 명에 달하는 서울 지역의 유치원 초중고교생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자리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정격시사에서는 오늘부터 차례로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과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주요 정치 현안들 품격토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스포츠 소식 스포츠 원데이에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분, 긴 문자 100원, 샵 97 상공입니다. 콩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KBS 정격시사와 함께해 주십시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입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 중동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헤즈볼라 수장 지난 토요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양측 긴장이 높아지고 있군요. 네, 우리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이스라엘이 레버넌 수도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 본부를 공습했는데요. 이 공격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나스랄라를 제거했다고 발표하면서 몇 년간 실시간으로 추적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나스랄라를 포함해 헤즈볼라 지휘관 20여 명을 이번 폭격으로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헤즈볼라 본부 건물을 정확하게 폭격한 점에서 내부 정보가 이스라엘에 새어나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헤즈볼라도 사망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스랄라가 순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지금까지 개입을 자제했던 이란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지금 중동 일대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이란 최고 지도자가 헤즈볼라에 대한 전면 지원을 선언했다고요? 네,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멘에이가 어제 나스랄라의 피는 복수 없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헤즈볼라에 대한 전면 지원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악한 이스라엘 정권에 맞선 이들을 돕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반이스라엘 무장 세력인 저항의 축을 배후에서 지원해 왔는데요. 지난 7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의 수장 이스마일 하니에가 암살당한 데 이어 이번에 헤즈볼라 수장이 사망하면서 저항의 축이 구심점을 잃게 된 상황입니다. 이들이 이란을 대리해서 싸운 세력인 만큼 더 이상 이란이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저항의 축 가운데 하나인 예멘 후티 반군이 어제 이스라엘 중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쐈는데요. 이란이 직접 이런 공격에 가담할 경우 중동 사태가 일파 만파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암살은 이스라엘이 미국을 패싱한 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나스랄라 사살이 이스라엘의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고 두둔하면서도 휴전을 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 하면서 의료인력수급 추계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군요. 네 대통령 직속 의료계획특위가 최근 의료인력수급 추계기구의 구성 방향과 운영 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의료계획특위가 출범했는데요. 이 안에 의료 인력 추계기구를 따로 두고 의료계 입장을 더 듣겠다는 겁니다. 10명에서 15명 규모로 상설 운영될 예정인데요. 의사단체에 과반수 추천권을 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가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주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지금 출범조차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왜 또 새로운 걸 만드냐는 지적이 있는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여야의정협의체가 정무적인 성격이라면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의사단체와 과학적으로 논의하는 실무적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의료계는 일단 환영 입장을 밝혔는데요. 내년도 의대 증언을 중단해야 정부 논의체에 참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증언 문제를 돌이키는 건 사실상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걸 돌이키지 않으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또 추계기구가 법령에 명시된 법정기구가 아닌 점에서 임의로 만들었다가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의료계에서 나옵니다. 다음 정치권 소식 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에 대해 논의하는데 유예 쪽으로 좀 기울여지고 있습니까? 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방송에 나와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대표는 조만간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금투세 방향을 논의하고 이번 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김민석 최고위원과 이현주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유예를 주장을 했고 신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까지 폐지를 요구하면서 이미 가닥이 잡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유예를 하면 2026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2027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 수준을 밟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그런데 논의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다 이렇게 반대하는 기류가 많았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아직 시기상조라는 당내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게 한축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요국의 증시 흐름이 좋은 상황인데 한국 중심한 나홀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금투세 논란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개미 투자자들의 성토가 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를 강행했다가는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대통령 제의 요구안을 의결한다고 하는군요.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여기서 최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방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안으로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는데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고른 후보자 2명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도 대법원장이 후보자 4명을 고르는데 이 중에 민주당과 혁신당이 2명을 다시 고르고 또다시 이 2명 중에 1명을 정하도록 해서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법안들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들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고요. 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주말에 재의결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김여사가 민심을 달래기 위해 사과해야 한다고 보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있어 국민의힘은 지금 표단 속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5% 감소로 나타났군요. 네 정부가 이번 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가계대출을 꽉 조였는데도 시중 5개 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7조 8,46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빼면 하루 평균 3,412억 원인데요.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 8월에 비해 감소율이 5%에 그친 겁니다. 물론 당국의 센 규제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줄어들었지만 영끌의 바로미터로 보는 게 주택구입용 신규 주담대인데요. 이게 별로 줄지 않은 겁니다. 이런 대출 증가세가 부동산 가격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지만 다음 주 1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금리를 결정할지에 관심이 높은 상태입니다. 한은이 지난 금통일 때는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우려했는데요. 그 사이 미국 연준이 금리를 확 내리는 비컷에 나서다 보니 우리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창용 한은총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교소된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호중 씨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검찰이 어느 정도의 구형을 할지가 가장 관심인데요.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뺑소니를 의미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즉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을 적용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사고 이후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수치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이유였습니다. 일명 술타기 예수법 때문인데요.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는데 이후 도주하고선 술을 더 마신 겁니다. 그러면서 매니저를 경찰에 자소하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도 기소가 됐는데요. 오늘 재판에선 김 씨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신청한 보석신문도 함께 이뤄집니다. 이 밖에도 오늘 주요 재판으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도 오늘 오후 결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통상 결심 이후 한 달 안에 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두 재판 모두 곧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중의 시각 7시 31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까지는 평년 기온의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내륙은 16도 안팎, 강원 산지는 10도 아래로 떨어져 선선하거나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 부산, 광주 28도, 강릉 2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해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국군의 날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낮 기온이 오늘보다 5도 안팎 낮겠습니다. 모레 수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무척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8도입니다. 날씨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자 월요일 주군길, 아침부터 교통량이 많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석곡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대형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이후로 백양사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으로는 모두 26km 구간에서 정체인데요. 영남권에서는 7곡분기점 일대로 정체되고 이후 정체는 경기권에서 두드러져 있는데 기흥에서 죽전 사이와 판규부터 반포까지 더딘 흐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도 정체에 길어져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죽전에서 수원부근, 다시 동탄터널부터 남사까지 모두 26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에서도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예고해드린 대로 서울시 교육강 후보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조전혁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 정격시사 후보로서 나오셨는데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10년 만에 정말 교육정상화로 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꼭 좀 바꿔주십시오. 서울교육정상화 저 조전혁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서울교육정상화를 지금 인사 말씀 중에도 하셨는데 그러면 서울교육이 지금까지는 뭔가 비정상적이었다는 뜻인데 지난 10년간 조희연 전 교육감이 교육 행정을 맡아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시고 뭐가 그렇게 고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소위 말하는 조희연 교육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내세운 두 가지의 시그너처 정책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바로 혁신학교 정책. 또 한 가지가 학생인권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정말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철저하게 황폐화시키고 망쳐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혁신학교 정책이라는 게 저는 학부모들한테 완전히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는 혁신학교로 새로 지정되면 학부모들하고 지역사회의 인사들이 학교에 건조화환을 보낼 정도입니다. 어떤 학교도 200개, 300개 그냥 학교 담장 전체를 둘러서 건조화환이 설치되고요. 그래서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 학교는 학생들은 공부 안 하는 학교 선생님들은 쓸데없는 것을 수업이라고 합시고 시키는 학교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학생인권조례 부분인데 이 학생인권조례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 권리만 너무 강조를 하고 있고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이런 교육적인 배려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 바람에 교권이 무너지고 교실이 붕괴하고 학생들 인권이, 인성들이 더 붕괴라고 하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질문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시그너처 정책이 철저하게 실패했고 그게 10년간 지속되면서 정말 서울교육, 대한민국 교육이 철저히 황폐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만에 교육 정상화시키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혁신학교요. 혁신학교는 실패했다 이렇게 단론하셨어요. 그리고 실패의 징후가, 실패의 표시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학부모들이 우선 반대하지 않냐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도 그렇고요. 소위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집권을 왔다 한 지역에 보면 학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정말 학부모들이 제가 이 말하면 믿지를 못합니다. 서울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서울이요? 네. 제가 그 이야기를 했다면 설마 수도 서울의 학생들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서울의 최고 수준이고요. 그 이야기를 거꾸로 이야기하겠다면 우리 서울의 학생들의 학력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동안 진보 교육감의 교육 행정 하에서 학생들의 학력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안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교육도 기본적으로 질관리가 돼야 됩니다. 공교육도 어떻게 보면 교육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서비스가 됐든 아니면 재화 용역이 됐든 이걸 생산을 하고 하는 측에서는 항상 질관리를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에서 질관리는 각종 평가입니다. 평가라도 전혀 안 해요. 평가를 안 한다. 네. 평가라 그러면 그냥 좌파들은 어떻게 생각하다는 거면 그럼 시험 부활하란 말이냐? 애들 한 줄로 세울 것이냐? 안 그래도 경쟁하는데 학생들 또 경쟁시킬 것이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평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평가가 제대로 돼야지 개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평가가 측정도 안 하고 평가가 안 되니까 개선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질관리에 완전히 실패를 한 것입니다. 비단 시험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학교에 폭력 실태라든지 아니면 사소한 거지만 학교에 급식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하고 평가를 했다 해야지 급식 만족도도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학교 폭력도 줄어들 것이고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깜깜해요. 평가가 없다. 평가가 없으니까. 그러면 조진영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이 되시면 그러면 평가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학업성 지도평가 같은 경우도 학업성 지도평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과거에는 전수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3% 표준평가를 바꿨습니다. 표준만 가지고는 우리 아이들 개개인이 실력이 어떤 수준인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개개인마다 맞춤형으로 교육 서비스를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전수평가를 다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각종 학업성 지도평가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측면에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진보 후보로 지금 출마한 정근식 후보는 산업화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퇴행이다. 이미 심한 경쟁하고 있는데 또 초등학생 대상으로 의대 입시반까지 생겨날 정도로 이미 과열 상태인데 이거를 더 부추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 제가 보기에는 행정 업무나 이런 거 전혀 안 해보신 분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소위 진보좌파 사람들이 맨날 이야기하는 게 상투적인 게 무슨 제안을 하면 저 사람은 아직도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소리를 상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아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부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다 드리고요. 그야말로 이런 식으로 정책감과를 하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가 계십니다. 피터 드럭크라고 들어보셨죠?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측정해야 평가할 수 있고 평가되어야지 개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측정평가를 하다 이야기를 하다 하면 무조건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소위 말하는 좌파에서 맨날 공격을 하다 하는 일제고사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꼭 성적 평가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자존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기도 하고 우울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자살이나 이런 줄을 끔찍해서 자살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아이들 소위 말하는 심리평가 이런 것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평가까지도 이분은 지금 그런 식으로 줄 세우는 무슨 경쟁 이런 걸로 해석을 하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이런 분하고 지금 경쟁을 하다. 교육감 경쟁을 하다 한다는 게 제가 좀 아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보 교육감들의 교육 행정의 결과 학생들의 학력이 매우 낮아졌다. 학력 수준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평가를 전면 도입하겠다 이러셨는데 평가를 도입하면 자동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아집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평가가 아예 안 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학력 수준을 높여주고 또 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 것인지 아예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다면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가장 맞춤형으로 성장시키고 개선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평가가 중요하다는 게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경쟁 경쟁 이야기를 하고. 잠깐만요. 평가를 하는 것은 부족한 부분은 메꿔주고 또 밀어주고 끌어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부분은 더 잘하게 만들고. 그거는 역시 선생님들의 몫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10년간 평가를 별로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중에 선생님들도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시킬 기회도 한 10년간 없었다는 뜻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한테 다시 평가만 하면 그 선생님들의 그런 능력이 바로 생깁니까?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연수하고 뭐 이런 것도 다 같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범대학에서는 평가와 연계한 학생 맞춤형 교육방법 이런 것들을 이미 대학에서는 다 배우고 나옵니다. 이미 교사가 되는 과정에서 그걸 안 썼을 뿐이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을 엉망으로 하면서 선생님들은 이미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쓰는 그런 이상한 문화풍토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게 학생인권 조례, 학생들이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있다는 것을 같이 가르쳐야 된다고 하셨는데. 동시에 이게 지금 학생인권 얘기하면 교사들의 교권 얘기도 동시에 나오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계십니까? 우선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결코 부딪히는 개념이 아니다. 그것도 그리고 상충돼서도 안 되는 개념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진보좌표 쪽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갖고 올 때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얻습니다. 그 당시에 학생인권 조례를 가장 먼저 도입한 지역이 어딘가 하면 경기도였습니다. 그 김상공 교육감이 제일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말로 됐는가 하면 미국 뉴욕시의 학생 권리 의무 장전이라고 할까요? 조례라고 할까요? 영어로는 SRR이라고 합니다. 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y. 그래서 SRR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전범으로 삼아서 학생인권 조례를 도입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아예 권리와 의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권리와 책임 또는 권리와 의무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권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책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부분을 세밀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권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다 주장을 하는 것이고 다만 책무와 의무에 대해서는 이게 학교 생활을 통해서 학교의 규칙을 지키고 규범을 지키고 이걸 해가는 과정에서 학창 생활을 통해서 몸에 채화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공화사회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SRR이 굉장히 교육적이죠. 권리와 자유에는 반드시 책무와 의무가 따른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학생 인권 조례에 보면 학생 권리만 잔뜩 나열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학생 인권을 혹시라도 해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선생님이 자기 인권을 침해했다라고 이렇게 학생 인권 감독관인가 하는 사람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이 선생님은 아이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온갖 사유서부터 해서 심화서를 다 쓰게 하고 불러들여서 의견 청취를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을 갖다 할 때 수업 분위기를 다 해친다든지 장난을 갖다 친다든지 이런 아이들 훈육을 갖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고 귀찮으니까 보고 그냥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수업이 도저히 할 수가 없고요. 교실이 이제 붕괴되는 것입니다. 수업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지켜줘야 될 저는 이 권리는 우리 헌법의 권리인 교육받을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학생의 인권이라는 것을 지켜주려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정말 최우선적으로 지켜줘야 될 우리 국민으로서 교육받을 권리. 알겠습니다. 학생의 인권 조례 때문에 학교 현장에 학습권,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군요. 오히려 홀리라도 더 침해받았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리 조 전용 후보의 대안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미 학생의 인권 조례가 도입될 때부터도 저는 이거는 전범이라고 이야기했다 했던 SRR과 같은 그런 조례가 기약 만들어진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했다 해왔고요. 꼭 사실은 이게 법적인 조례 제정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학칙 정도에서 충분히 저는 커버될 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의 인권 조례는 당연히 폐지하고 학생 권리 의무 조례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교육부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교육청과 서울시의회에서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되는군요. 후보로서 몇 가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조준영 후보에 대해서는 과거 선거에 막말을 했다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고 또 정교적 여사 정보 공개로 인해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문제 제기도 있고 또 고등학교 재학할 때 학폭 가담한 가해 학생이었다고 하는 그래서 자퇴했다는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로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학폭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가짜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폭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 학폭이라고 그러죠. 제가 그렇게 못된 놈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사고였고요. 3초 만에 벌어진 일이 어떻게 학폭이었습니까?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저기 학교 교실 의자 복도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옮기는 과정에서 한 친구가 계속 안 옮기길래 같이 좀 하자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욕을 해서 그 친구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 학폭이라고 해서 자파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막말 논란도 그렇습니다. 제가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몰래 녹취를 해서 그걸 갖다 퍼뜨려진 겁니다. 저도 그 사건을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인군자 아니면 둘이서 앉아 있으면서 어떤 말라도 못하겠습니까? 그것도 아주 무슨 성적으로 지난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인격이 조금 모자랐다는 생각은 하지만 저도 피해되어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화 상대자가 녹취를 한 것이 아니고? 대화 상대자가 녹취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한 것으로 녹취를 갖다 해가지고 대화 상대자가 대화 중에 녹취를 한 것은 법적으로는 그 상대자에게 문제를 물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런 분이 사실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창까지 했다는 점에서 제가 진짜 정말 참 부끄러움을 갖다 느끼고 있습니다. 정교적 정보공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지금도 저는 그 싸움은 저는 정당했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좌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진짜 양심에 끄리기는 일을 갖다 한 사람들도 양심의 법적에서는 당당하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저는 그야말로 그 부분만큼은 제 양심의 법적에서는 저는 당당하다고 지금도 말씀하셨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정교조가 폐쇄된 교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우리 아이들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세뇌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했다 했고요. 그런 활동을 갖다 하는 교사들을 실제로 제재할,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명단 공개라는 그런 다소 극약적인 처방을 통해서 했었고요. 저는 공익 차원에서 했다고 저는 아직도 읽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조중 후보는 국회의원이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정교조 명단을 확보해서 그걸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법제처 심의하고 이런 것들도 다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게 형사소송이었습니까? 민사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교조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고 그 재판 결과는 그게 벌금입니까? 벌금이 아닙니다. 벌금이면 그게 정가고요. 손해배상입니까?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 나왔습니까? 뭐 그 당시에 8억 4천인데 이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20%가 붙어서 전체적으로 한 16억 정도 정교조가 차업을 해서 2년간 제가 국회의원 세비도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월급 계좌가 차업됐습니까? 네. 그럼 그게 다 그래서 배상은 다 한 겁니까? 정교조하고는 배상이 끝났습니다. 고소라는 개인 채무로 남아있어서요. 아마 그 후보자 재산 신고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건데 제가 마이너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딱 30초 남아있는데요. 마무리 한 말씀 할 수 있게 드릴게요. 제가 뭐 저기 모두에도 말씀을 갖다 드렸다시피 소위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10년간 서울교육청을 직권을 나타냈습니다. 정말 황폐됐습니다. 10년 만에 서울교육을 정상화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 조전혁을 반드시 선택해 주십시오. 꼭 바꿔내겠습니다. 서울교육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한 보수 후보 조전혁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진보 후보 전근식 후보와의 인터뷰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지구를 지켜라!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연구소의 부소장 임수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혼자 하는 실천은 좀 외롭기도 하고 지속해 나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 나와 뜻이 맞는 그런 친구, 가족, 이웃과 이런 실천활동을 함께한다면 더 즐겁고 재미있게 힘을 얻으면서 오래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내가 환경을 위해서 실천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때 나와 뜻이 맞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환경교육센터라던가 평생교육기관 혹은 공공기관들에서도 환경교육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곳들의 문을 두드려 보시면 더 많은 동지들을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 더 오래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양하게 환경 실천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걸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사이트가 1.5도씨 라이프스타일 계산기라는 사이트가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간단하게 몇 개만 클릭을 하면 나의 라이프스타일에서 배출하고 있는 탄소 배출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확인한 후에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탄소를 더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노력해서 줄여보시는 걸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시켜라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까지는 낮에 늦더위가 나타나겠지만 10월의 첫날인 내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기온은 내륙은 17도 안팎으로 선선하고 강원 산지는 10도 아래로 떨어져 있어 쌀쌀합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28도, 강릉 27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3도에서 5도가량 웃돌며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강원 산지와 남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무척 짧은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사라지겠고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국군의 날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 안팎 낮겠습니다. 모레 수요일 아침에는 서울 11도, 대구 14도까지 내려가며 무척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개천절인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강원도와 충북,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등 주 후반에는 태풍 끄라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7도, 습도는 70%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입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연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품격 있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정치 문제로 원래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두 분을 모시고 보니까 중동 사태에 대해서 짧게라도 한 말씀씩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경민 전 의원 워낙 외교 쪽에 특파원도 많이 하셨고 김영우 전 의원 또 국방위원장을 지내셨어요. 그래서 한 말씀씩만 듣겠습니다. 지금 중동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신경민 의원님. 이건 이스라엘을 자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어 보이는데 미국 외교의 한계를 보인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정보력도 정보력입니다만 이번에 폭파력 20m, 20m면 지하로 한 7, 8층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정보를 딱 핀 세트 뽑듯이 알아내가지고 그 지점을 정확하게 그 시간에 타격을 했다는 거죠. 회의하고 있는 그 시간. 그럼으로써 거의 괴멸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거 무섭죠. 아마 북한이 이 뉴스를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 정도 되면 중동은 정말 어려워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도 말을 안 듣는 이런 사태를 지금 쳐다보면서 중동 사태, 우리 외교에 주는 시사점, 우리 무역에 특히 주는 시사점이 심각하다고 봐야죠. 김영우 전 의원님. 지금 이제 무기 측면에서 보자면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무기는 정말 지하에 있는 거점을 레이저 폭파하듯이 폭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실감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나라가 나라의 안위, 국방, 안보를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는 국제사회가 제재할 현실적인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국,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가. 이거에 모든 어떤 국방 전략에 초점이 가야 돼요. 국제사회만 믿을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특히 제가 염려하는 것은 북한이 10월달, 돌아오는 10월달에 헌법을 개정합니다. 그 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중점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영토조항을 처음 만드는 거예요. 북한이. 영토조항이 없었어요. 북한 헌법에. 그런데 지난해 12월달에 북한 김정은이 영토조항을 만들라라고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론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두 개의 국가론이 절대 아니라는 거. 적대적 국가론을 들고 나왔고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 전역을 점령하겠다라는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긴장해야 되고 북한이 영토조항을 만들면 서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의 NLL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잘 해야죠. 한 말씀씩만 들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네. 적대적 두 국가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뜨거운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 짧게라도 말씀 좀 듣고 가야 되겠습니다. 신경임 의원님. 임종석 전 의원 전 비서실장의 그 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건 현실론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유엔 남북한 동시가입 이후 그러니까 91년입니다.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대적 국가론을 북한이 얘기한 이후에 이렇게 평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전 실장이 나오는 건 좀 설릭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위상, 본인이 지난번에 성동구에 나오려다가 비명행사 그 케이스에 걸려가지고 못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사실은 뭔가 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9.19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고 민주당 의원들 또 재야가 다 있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적절한 시간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적절한 논리도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북한 김정은이 얘기하는 두 개의 국가론을 굉장히 지지해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주파수에 어떻게 보면 장단을 맞추는 격이 됐는데 북한 김정은이 두 개의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 앞으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나 이산가족 상복 문제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 하면 북한은 두 개의 국가인데 이거 내정 간섭이다 말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여러 가지 어떤 반인륜적인 그런 행태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지 간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두 개의 국가론을 들고 나옵니다마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적과 통일이거든요. 그거를 포기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분단체제이고 특수한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통일은 적고 평화를 얘기하자. 이렇게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얘기했는데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우리가 평화를 얘기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현재 분단체제를 완전히 그냥 눈 감아주고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이 문제는 사실 국민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주제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이쯤 두 분의 말씀 듣는 걸로 마무리하고 국내 정치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지금 독대 무산 이후에 이른바 친윤친한 갈등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까? 뭐 하여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지금 상황 좀 정리 좀 해 주실까요? 제가 볼 때 여권 내부에서 유난 갈등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유난 갈등이 이게 참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이 드라마의 주제곡처럼 계속 지금 배경음악으로 깔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친윤계, 친한계 인사들이 여러 가지 좀 공격적인 그런 발언을 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친윤친한 그러니까 유난 갈등이 사실 심각해요. 이게 총선 이전에서부터 총선 이후에도 계속지게 사그러들지가 않고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정치적인 이견이 아니고 이게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까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떤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서로 입장이 좀 다르고 또 이게 가족 문제고 부부 문제다 보니까 이 문제를 놓고 속시연이 얘기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주변에서 조언을 하기도 어려운 문제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어떤 결단이나 결심 이런 게 아니면 아마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끝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고객을 위해서는 무언가 그래도 좀 결정 결단을 해야지 이거 만찬이라든지 아니면 독대라든지 이런 게 주제가 돼가지고 국민들 또 당원들을 불안케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갈등이 상당히 좀 심각하고 뿌리 깊은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 질문 지금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로 갈 것 같은데요. 그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의결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러다가 진짜 재의결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일부 나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8명이 반란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넘을지 안 넘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쉽게 넘기는 어려워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그런데 상당히 임계점까지 온 건 사실이고 지금 이게 피로도가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다가오는 국감에서 국정감사에서 어떤 예를 들면 의혹을 떠받쳐주는 증거 같은 게 공천 개입이 됐든 인사 문제든 이런 거에 있어서 뭔가 또 나오면 분위기가 좀 반전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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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질 거다. 신경림 의원님. 지금 윤환 갈등은 우리 현재 정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의 4대 상수 중에 하나로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가지 상수요? 네. 네 가지 상수는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오질업 개입 그리고 윤의 불통 그리고 명예사법 리스크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요? 그런데 이제 윤환 갈등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슨 독대를 하니. 그래서 한독대, 윤 안대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한, 윤환 갈등의 핵심은 저는 김한 갈등에서 비롯이 됐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윤환 갈등은 결국은 한을 무력화하고 한을 어장쩡하게 만드는 무력화 무시를 통해서 이것이 지금 궁극적인 아마 목표인 걸로 보여요. 이렇게 됐는데 그게 그러면 이번에 거부권이 나왔을 때 특히 특감법 두 개가 지금 현안이잖아요. 거부권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게 국힘당에 영향을 줘서 통과가 재표결해서 통과가 돼버리냐는 게 지금 또 현안이잖아요. 이번 주에 현안이죠. 이번 주에 궁극적으로 거부권과 재표결은 일어날 거니까요. 언젠지는 지금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주척지 주말일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일어나고 말 텐데 유난 갈등이 결국은 재표결해서 표결이 통과가 돼버리는 상황까지 가느냐라는 건 저도 좀 김 의원 의견대로 부정적입니다. 그때까지 가지는? 네, 유난 갈등이 진짜 심각하죠. 이건 국가적 문제로 지금 된 겁니다. 이건 국가적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즐기고만 있기에는 좀 심각한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난 갈등이 거기까지 진행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국힘당 의원들이 좀 불안하고 어정쩡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김 여사를 방어를 해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회의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는 넘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도에서 여러 진보사회 단체들이 지난 주말에 사실상 탄핵 집회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죠. 네. 그러면서 국정감사도 김건희 국감으로 간다. 이게 야권의 전략이고요. 이 상황은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신경임 의원님. 글쎄요. 어디까지 갈 거는 전적으로 여당에 달려있고 대통령한테 달려있죠. 그리고 김 여사한테도 달려있죠. 그래서 그 상황은 상황관리는 물론 야권이 막 거리에서 시끄럽게 하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서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달은 어차피 김건희 여사의 달입니다. 10월달은 온갖 지금 여러 가지 스캔들, 내지는 비리와 관련해가지고 국감에서 매일매일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것들이 엄청나게 소란하게 나올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짐작을 하지 못하고 나온 증인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걸 또 파헤치는 야당 의원들의 실력에도 달려있고요. 너무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난 주말에 전국 11곳에서 탄핵 집회,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10월달 어떻게 될지 지금 빤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빤하잖아요. 그러면 11월달이 어떻게 갈지도 사실은 짐작이 돼요. 이렇게 되면 연말연시가 거의 지금 짐작이 되는 상황에서 아주 일부 야당 인사들이 모인 것이고 거기에 부안회동하는 국민들이 모였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그건 윤 대통령이나 여당의 착각입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김영호 의원님. 제가 볼 때 야당은, 야권은 2017년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도 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하다하다가 안 되면 거리로 나가는 경우는 있지만 거리 집회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스팔트 시민단체를 국회 내로 끌어들이는 것은 정상은 아니거든요. 그걸 국회를 더욱 변질시키는 건데.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근저에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대통령 임기 못 채우게 하겠다. 탄핵하겠다라는 게 방탄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처음에는 그래도 어떻게 탄핵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느냐. 좀 자중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는 아예 그게 일상용어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겠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시간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치 앞을 전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강대강 대치로 더욱 갈 것이다. 국정감사가 큰 변곡점이 될 겁니다. 2016년 가을 그때 국정감사 때도 사실 그때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튼 국정감사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지 그게 지금 제일 관전 포인트 같은데 이제 야권에서도 의혹 제기만 하기보다는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내놔야 되겠죠. 이제 그런 어떤 싸움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가 이번에 좀 관전 포인트인데요. 굉장히 소란한 국정감사가 예상이 됩니다. 김강혜 여사를 증인 채택했죠? 국정감사에? 물론 그런 경우 그런 증인들 경우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러나 이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또 다른 증인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여권이 보이콧을 하고 또 파행이 되고 이러면서 국정감사가 과연 제대로 국정감사답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전혀 예측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4대 상수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그중에 한 가지로 꼽았던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인데요. 지난주에 선거법 2년 구형으로 사법 리스크가 일단 현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중교사 결심 구형이 나오는 날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도 굉장히 충형이 구형이 되겠죠. 문제는 선고가 언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로 가긴 갈 텐데 검찰의 구형은 굉장히 셀 겁니다. 선거법 구형 지난번에 지난 2년이 사실은 양형위원회의 최상향된 선고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특히 위중교사는 원래 구형과 선고가 셉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을 애먹이는 거고 위중교사는 사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법기관들이 모두 다 중하게 생각하는 범죄인 건 맞습니다. 특히 이 위중교사는 똑 떨어지는 전형적인 위중교사의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 쪽에서는 굉장히 센 형을 오늘 구형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오늘 오후에 2시 넘으면 바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아마 굉장히 여권에나 야권에나 정치권에나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충격적인 구형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중교사 이 건은 검사 사친과 관련된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교적 여태까지 나온 바에 의하면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상당히 똑 떨어지는 거 아닌가. 증거가 굉장히 분명하고 굉장히 깔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구형도 상당히 좀 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형법상 위중교사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에 나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고 민주당 내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한 차례 좀 크게 술렁일 가능성이 있다. 아마 이런 걸 덮기 위해서라도 야권에서는 국정감사에서 뭔가 더 폭로하려고 하고 판을 키우겠죠. 그래서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야권의 어떤 대목이기 때문에 이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충격을 가리기 위해서 총 동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두 분이 오늘 있을 위중교사 사건 결심공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형과 관련해서 중형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셨고 그리고 똑 떨어진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사건에 대한 유죄를 예단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형입니다. 그리고 선거 재판은 보통 한 달 후지만 지난번 선거법 경우에는 두 달 후로 아예 거의 두 달이 굉장히 길어져서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이 두 사건이 지금 앞서가니 뒷서가니 진행이 되면서 선고를 내가 먼저 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반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재판 부들끼리 서로 상황을 보고 있을 수는 있겠네요. 지금 이거 이제 야권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고 현직 당대표고 하면 아마 재판부도 고민이 솔직히 될 겁니다. 또 그걸 굉장히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또 수사검사들에 대해서도 지금 탄핵을 추진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법부로서도 좀 굉장히 곤혹스럽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럴수록 이럴수록 정도를 가해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너무 많은 사건들이 밀리고 밀리고 지금 재판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아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을까요? 이제 재복을 선 것 쪽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웅 의원께서 먼저 하시죠. 이건 조금 전에 소식의 의견 보수 후보 조정영 후보와 대담을 했고 수요일 날은 짚어보 후보 정근식 후보와의 대담을 저희가 할 예정인데요. 이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하지 않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냥 교육감 선거는 논외로 하고 네 군데에서 벌어지는 기초단체 장선거와 그 선거에 임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또 조구혁신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이번 재보궐선거 10월 16일인데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표율 자체가 낮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는 네 곳에서 굉장히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지금 영광곡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 영광 이런 데서는 아마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후보를 당 차원에서 고발도 하고 막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영광곡선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주민들한테 기본소득으로 100만 원 다 뿌리겠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는 우리는 행복사인가?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는데 120만 원씩 다 하겠다. 이게 정말 이게 정말 블랙 코미디죠. 이런 상황이고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지금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부산 금정구의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을 금정구로 이전시키겠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직접 금정구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떤 지역주민에게는 와닿는 그런 얘기를 오히려 하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거의 정말 사생결단을 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만큼 양보하기 힘들죠. 이번에 재보궐선거는 규모는 작고 지역에서 있는 이런 선거입니다만 당대표나 아니면 차기 대권 주자로서는 굉장히 이것이 선거 결과가 가져올 정치적인 여파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대결이다 이런 성격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겠죠. 왜냐하면 당내에 반 이재명 세력 민주당 내부에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반한 그런 정치인들은 두고 보자 잘하나 이런 심리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알겠습니다. 결국은 2대 2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금정은 야권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가 되겠죠. 이제 시간은 급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별로 그렇게 진전이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그냥 전광석하처럼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번 야권으로서는 아무리 부산이고 금정이 보수의 텃밭이지만 한 번 해볼 만하다라는 지금 판단들이 있고요. 강화는 아무래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득표력이 문제죠. 복당은 없다고 한동훈 대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복당은 없다고 얘기하고 항상 복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안상수 후보가 득표력을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문제는 영광인데 영광은 지금 야권 후보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후보 사이에 소송전도 나오고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서울에 관심이 없는데요. 지금 조국 혁신당으로 나온 분이 민주당 경선에 거의 막판까지 있다가 드랍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끝까지 가면 후보 자격이 없으니까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있었겠죠. 경선을 일단 뛰어들면 뛰어들어서 경선까지 다 가면 안 되니까 마지막 순간에 나 경선 그만둘래요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서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부분 그런데 현재 영광의 민주당 후보는 거의 이제 토착해서 군의원 도의원까지 한 분이 후보가 된 거고 조국 혁신당 후보는 이분이 이제 여러 번 국회의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광에서도 나오고 서울에서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컬 그 지역과의 연계성은 조금 약한 거 아니냐라는 거 있는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이제 후보 자격 또 후보의 흠결 문제가 있어요. 정과 문제도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지금 여론조사가 최근에 건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깔고 보면 굉장히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정체적으로는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선거 성격이 있다. 그리고 영광 선거 경우에는 이재명 대 조국 조국 대 이재명의 대결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제 영광에서 민주당이 되느냐 조국 혁신당이 되느냐가 사실은 앞으로에 있을 지방 선거에도 영향을 주고요. 앞으로 여의도 정치권에서의 위상도 영향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영광 선거는 정말 영광을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품격 있는 두 분과 함께 전국 전반을 좀 품격 있게 살펴보는 품격 토론이었습니다. 오늘도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업주 월요일로 뵙겠습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펠리피션은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한 번 더 뉴스입니다. 경영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벅현 금융감독원장이 고려아이언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어요.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민간기업 경영권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장이 발언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상황을 조금 차근차근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경영권 분쟁, 이게 어떤 양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고려아이언이라는 회사부터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비철금속의 절대강자다 이렇게 불립니다. 아이언, 금운동 같은 10여 종의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재령기업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1위도 아니고 세계 1위 회사입니다. 세계 1위요? 거의 히든 챔피언인가? 네, 이게 B2C가 아니거든요. 소비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익숙하지는 않으실 수 있는데 굉장히 큰 회사고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11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이 한 9,102억 원 정도인데 한 1년에 1조 가까이 벌어들이는 그런 정도의 회사입니다. 시가총액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아까 경영권 분쟁이 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프리미엄이 붙어서 한 14조 원을 넘었는데 원래도 한 11조 정도, 10조 원이 넘는 그런 큰 회사입니다. 왜 경영권 분쟁이 시작이 됐느냐? 직접적인 신호탄은 9월 13일에 쏘아 올려졌는데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고려아에는 지분을 공개 매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9월 13일에 선언을 해가지고 9월 13일부터 10월 4일, 아직 기간이 남아 있죠. 이제 오는 10월 다음 달 4일까지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지분을 한 대략 7에서 15% 사이 정도로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고 가격을 올려 잡았어요. 그러니까 66만 원에 주당 사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거래되던 가격보다 한 18%, 거의 20% 높은 가격입니다. 우리가 더 비싸게 주고 살 테니까 지분 넘겨요 이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 가격도 최근에 한 번 더 올렸습니다. 75만 원에 사겠다 이렇게 다시 가격을 또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수대금은 2조 원을 훌쩍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야말로 이제 비싸게 살 테니까 나한테 지분 넘기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상황이 됐고 이 공개 매수로 인해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 그래요? 지분을 넘기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매수를 시작한 회사가 MBK 파트너스요? 네. 사모펀드입니다. 이 MBK 파트너스는 왜 고려아연 지분을 비싸게 사겠다. 이거 상당히 굉장히 비싸게 사겠다는 뜻인데 두 번이나.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MBK 파트너스하고 영풍이 손을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MBK 파트너스 영풍이 손을 잡고 고려아연의 지분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영풍이 나와요 이제? 네. 그런데 이게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 그 영풍이 그 영풍문고의 그 영풍입니까? 그 영풍문고의 그 영풍이고 사실 고려아연은 영풍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그 영풍그룹이 있고 그 안에 핵심 계열사가 고려아연인데 이 영풍그룹이 어떻게 만들어진 회사인지 좀 간단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장씨 일가하고 최씨 일가가 공동으로 창업해서 만든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1949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장씨 창업주하고 최씨 창업주는 굉장히 친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남대문에서 같이 사업하다가 뜻이 맞고 동양이거든요. 황해도 출신이고. 1세대는 원래 좀 친하더라고요. 네. 1세대가 아주 친하게 해가지고 거의 가족처럼 경영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후 회사가 커져서 영풍그룹까지 된 거죠. 처음에 이제 남대문에서 전기기구 팔고 농기계 팔고 이런 회사였는데 점차점차 커졌던 거예요. 3세까지 왔는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게 이제 두 양가가 경영을 하다 보니까 나눠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눠가져야 되는데 지주회사인 영풍이 있고 핵심회사인 고려아연이 있는데 이 영풍은 장씨 일가가 경영을 했어요. 그리고 핵심회사인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경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분율은 처음에는 비슷했어요. 둘 다 한 20% 정도 됐는데 장씨 일가의 지분율이 좀 높아집니다. 계속해서 33%로 올라가고 최씨는 이제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15% 정도로 내려오게 돼요. 이렇게 지분율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고려아연의 지분율. 그런데 양쪽에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영풍이 전체를 경영을 하고 최씨 일가는 또 핵심 계열사를 경영하고 이런 구조로 그냥 운영이 되었었는데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2세까지는 가까웠는데 3세들은 이제 미국에 대부분 유학을 보냈잖아요. 학창학자를 미국에서 보내고 돌아와서 경영을 했는데 3세들이 가깝기가 좀 어려웠고요. 서로가 좀 대면 대면 하겠네. 네.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최씨 일가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현 회장인데 2022년에 경영권을 받게 되는데 3세대예요. 그런데 나이가 75년생으로 49세거든요. 좀 젊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영풍은 2세대 장영진 부문이 운영을 했는데 78세, 올해 78세거든요. 이제 경영권이 싹 바뀌는 시점에 거리감이 확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더 본질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회사 경영에 대한 입장차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세대가 바뀌면서요. 이 최윤범 회장은 이 회사를 좀 적극적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신사업을 막 열심히 하고 싶었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영풍은 계속 시가총액이 떨어졌습니다. 1조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고려아연은 아까 10조가 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주회사는 또 영풍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풍의 경영이 썩 좋지 않다 보니까 고려아연에 의존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배당을 고려아연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영풍이 됐었는데 문제는 최윤범 회장이 신사업을 특히 하고 싶었고 이것 중에 대표적으로 2차전지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신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잉여이익, 그러니까 배당금으로 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요. 그러겠네요. 그러면 영풍으로 가는 돈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입장차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최윤범 회장은 회사를 키워야 되니까 우리는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영풍은 그거 아니다. 배당을 좀 더 달라. 이런 식의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풍이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의 지분을 매집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영풍이 먼저 공격을 한 거네? 그런데 그 전 단계도 좀 있습니다. 그 전 단계도 있는데 그걸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제가 장시일가는 33%, 고려아연 지분이요. 최회장은 15%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최대 주주는 장시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최대 주주가 더 나서서 사모품들랑 손을 잡고 더 지분율을 매집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니까 이거 왜 더 나는데 왜 더 사모하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앞부분에 어디가 시작이냐 사실 누가 먼저 때렸느냐 이건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최회장 측도 55 지분을 계속 확보를 해왔습니다. 자기 지분은 낮지만 계속 가까운 사람들 해가지고 55 지분, 백기사라고 부르잖아요. 55 지분을 많이 확보를 해놨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2차전지 소재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현대차나 LG하고 손을 잡았어요. 현대차하고 LG 이런 그룹들이 고려아연의 지분을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합치면 한 18.4% 정도가 되는데 이걸 다 합치면 최회장하고 그다음에 우호 지분까지 합치면 34%가 돼요. 영풍보다 많네요. 영풍보다 많습니다. 영풍 많지만 정확히는 33.1%예요. 그러니까 0.9%포인트 정도 더 많은 상황이니까 장시일가에서는 더 매집을 해야지만 실질적인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요. 누가 먼저 때렸는지 헷갈리는 점은 그런 거죠. 우호 지분이 확보가 되고 있으니까 장가 쪽에서는 이거 우리가 밀릴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거고요. 최회장 쪽 움직임을 보면 아까 LG, 현대차 이쪽이랑 가깝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사업 파트너 이상의 인맥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최 씨일가와 장 씨일가가 멀어지는 계기인데 아까 최 회장은 미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쭉 나왔는데 이때부터 제게 소위 재벌 3세들이죠. 2, 3세들이랑 관계를 맺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은 고등학교 동문이고요. 구강모 LG급 회장도 친하고 이런 식으로 다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업 때문에 교류한 게 아니고 원래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인맥이 맺어지는 거고 이 과정을 봤을 때는 원래 최 씨일가, 장 씨일가 친했는데 장 씨일가 쪽에서는 또 위기감을 느꼈겠죠. 저 사람들이랑 더 친하게 지내니까요. 지금 우리 설명해 주신 여기까지. 박순봉 기자가 설명해 주신 여기까지는 그냥 재미있는 기업 드라마 소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금가문이 개입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복현 금가문 원장이 개입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일단 개입을 예고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경쟁이 좀 과열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 원장 표현을 좀 전해드리면 지금 과정이 경쟁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져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시하겠다라는 건데 특히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같은 걸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그런 것들은 감시해가지고 적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잖아요.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서로 일종의 비방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나오는 소문들은 지니어부는 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MBK 파트너스가 중국 쪽이어서 결국엔 고려하연을 중국으로 넘기려고 한다. 그다음에 최 회장 쪽은 경영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식의 루머들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호 비방은 정치권에서만 있는 게 아니구나.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더 강하게 나오는 거죠. 사실 정치권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걸리게 되면요. 그래서 이렇게 금감원에서 일단은 경고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경쟁이 심해지는 걸 넘어서 서로 상처를 입힐 정도로 이렇게 경쟁이 격화되면 금감원이 개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단순히 그런 이유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상황은 소비자들한테 소비자 특히 투자자들 그중에서도 개미 투자자들한테 일반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서 그런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작년에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공개 매수했잖아요. 그런데 시세 조정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금감원이 보고 있을 거예요.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다거나 인위적으로 낮추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고 그때도 김범수 카카오 경영세신위원장이 시세 조작 혐의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 된가? 그렇죠 아마? 구속 여부는 제가 확인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남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구속이 됐었죠. 그때 구속이 돼서 굉장히 충격을 줬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주가를 보면 SM 주가가 16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공개매수 한 다음에 6만 원대까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에 올라타려고 했던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 손해본 분들이 많으시겠네. 극심한 손해를 볼 수 있고요. 아까 고려하연의 주가가 9월 12일 기준으로는 55만 원대였는데 지난 20일에는 이미 73만 5천 원이 됐어요. 30% 넘게 올랐고요. 27일에는 71만 1천 원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기존 가격보다 훨씬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공개매수 이후에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MBK 파트너스가 그 가격으로 사겠다고 하니까 그 가격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목적으로 하는 수량만큼 확보가 됐어. 그럼 계속해서 그 가게로 살 리가 없죠. 그러면 지분이 없으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에 이제 막차를 탄 개미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볼 수 있다? 네. 그 걱정을 하는 거군요. 볼 수 있고 또 이 과정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아까 루머 같은 거 유포되는 것들은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나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나오면 해당 기업들이 좀 조심을 하게 되나요? 금감원이 좀 무서운 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제도 금감원의 경고를 잘 수용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느낀 거는 서로 또 상대 측을 비판을 합니다. 저쪽에서 이런 유포했다. 이런 루머를 유포했다라고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어가지고. 저쪽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네. 그런 식의 입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전혀 완화된다거나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닌 걸로 보입니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일반 투자자들도 투자하는 걸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회로 보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3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정체가 최대를 보이는 가운데 곳곳으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신어산 터널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 대서행합니다. 중부 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중부 1터널 부근에서는 버스 관련 사고가 나면서 1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뒤로 동서울류금소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이후로는 호법분기점에서 모가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도 먼저 오창에서 오창휴게소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 산국분기점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광주나들목부터 더디 내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구속도로 평택 쪽으로 평택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평택 고덕나들목부터 6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월드컬 3차 예선 요르단이라크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발표합니다. 5만 원정 경기 승리에도 지금 감독 선임 절차 등등으로 좀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데 어떤 카드를 선보일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을야구 출전을 위한 프로야구 5위 경쟁이 막판까지 뜨겁습니다. 오늘 한 경기에 팀의 운명이 갈린다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초유의 5위 결정전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스포츠 먼데이 김완수 기자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축구대표팀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오늘 대표팀 명단 출전선수 명단이 발표됩니까? 네 오늘 11시에 축구협회에서 홍명보 2기라고 할 수 있죠. 축구대표팀 명단 26명을 발표하게 되는데 5만 전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우리 시간으로 27일이죠.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1차 라운드에 나서면서 후반전에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메뉴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오늘 새벽 경기에 한 22개월 만에 결정을 했어요. 결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축구대표팀의 합류도 불투명한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보통 손흥민 선수 성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안컵이나 이런 경기에 빠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진짜 악바리처럼 하죠. 그래서 요즘은 철광왕이라는 별명도 붙어있던데 그런 선수가 오늘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단순히 선수 관리 차원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공격 라인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르단 이라크 지금 우리 비조에 속해 있는데 우리나라와 나란히 승점 4점입니다. 정수들이 괜찮네요. 네. 1무 1패고 그런데 이제 골 득실 차이에서 요르단이 1위 우리가 2위 이라크가 3위거든요. 이런 팀들을 만나게 되면 사실 첫 경기에 이겨줘야 우리가 남은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경기는 10일 요르단 원정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들어와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대체자원을 뽑는 거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불과 열흘 후잖아요. 열흘 후인데 경기 출장을 못했는데 그 사이에 회복해서 출전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뭐 반반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어제 사실 후보 선수 명단에도 들어있었다면 들어있었다면 반반 이상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어제는 후보 선수 명단에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런 걸 봐서는 보통 이런 거 되면 1주 2주 주 단위로 보통 계산하는데 2주 정도 쉰다고 한다면 못 나올 가능성도 예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손흥민 선수가 나온다 못 나온다에 따라서 전략 전술이 확 바뀌어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공격의 핵이잖아요. 중앙 스트라이커 아니면 왼쪽을 오가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조율까지 담당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손흥민 선수가 요르단이라든가 이라크 선수가 수비수를 달고 다닌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다른 선수들한테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민규 선수나 오세훈 선수 괜찮고요. 또 오연규나 이영준 선수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두 경기 대체로 쓰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 11시에 발표하는 홍명보 감독의 생각을 한번 보시면 명확해질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가 아무래도 홍 감독에게는 직접 얘기를 했겠죠. 내가 뛸 수 있다, 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이 K리그 감독들한테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왜냐하면 울산 현대의 김판공 감독 같은 경우가 전임 국가대표 선임 위원이었어요. 선임 위원장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전권을 행사하게 해줘서 벤투라는 감독을 데려다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빌드업이라는 단어를 축구 대표팀에 심어놓았거든요. 김판공 감독이 보기에는 지난 24일 국회 문체위에서 홍명보 감독이 일방적으로 몰리는 모습을 봤을 때 좀 기분이 상한 것 같아요. 왜 축구협회는 미디어에게 한마디로 아시안컵에서 와야 된 팀 분위기를 추스릴 감독은 우리가 찾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는 이런 감독이 좋다라고 왜 미리 설명하지 않았냐. 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어하지 않았냐 이런 뜻입니까? 그리고 정혜성 기술위원장 같은 경우에 전력관과 위원장 같은 경우에 김판공 감독이 판단하기에는 전권을 빼앗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이러다가 정말 축구대표팀 감독을 저렇게 공원의 대상이 되고 월드컵에 못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축구인으로서 당연히 나타냈으면 우려를 나타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광주의 바른말을 하기로 유명한 이종용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다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다 고쳐서 월드컵에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쇄신을 통해서 우리 축구 전반에 대한 목표를 다시 세워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처럼 월드컵 우승 같은 큰 목표도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서 두 감독을 시작으로 이렇게 축구협회 내부에서 홍명보 감독을 그만 흔들어라. 어째 이렇게 된 거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거고.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불공정한 과정을 바로잡는 과정부터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렇게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축구협회, 축구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 나오는 것 자체는 좀 건강한 거라고 보는데 그게 다만 생산적으로 좀 잘 수렴이 될 필요가 있겠죠. 그건 그렇고. 이 저 잔디 논화 때문에 이거 참 용인 미르 운동장이잖아요. 그거 제가 가봤는데 그 운동장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그 주변에 교통이나 이거 감당이 되나요? 몇만 명 한꺼번에 모이면?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규모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는 6만 4,700명이니까 크고. 여기는 한 3만 7천 정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작은데. 그 진입로가 편도 2차 2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도 5차선으로 들어가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보다는 쉽지 않을 거고. 월드컵 경기장은 사실 버스라든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수단이 잘 돼 있는 편이잖아요. 거긴 좀 상대적으로 그게 안 돼 있어요. 네. 경전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칸수가 지하철보다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주차 시설도 조금 좁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 선수단이라든가 요르단 선수들이 어디에 묵을지. 이라크 선수가 어디에 묵을지 모르겠지만 이동 시간에 대한 계산을 좀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마디로 그 질서 유지가 잘 되지 않으면 정말 좀 혼잡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용인시나 또는 체육회에서 축구협회에서 여러 가지 벌어질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에 잘 대비하는 준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축구 팬들의 도움도 이번에는 좀 멀고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하게 되면 6만 7, 6만 4천이 응원하는 것하고 3만 7천 물론 대규모입니다만 홈그라운드에 2점을 살리기 위해서 3만을 좀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3만 팬들의 우롱찬 함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자 프로야구요. 제가 아까 잠깐 전해드렸는데 열기가 대단해요. 그 5위 경쟁까지 이렇게 박진감이 높습니다. 네. 사실 올해 천만 관중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자리 이끌어왔는데 마지막 5위는 사실 쉽게 결정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산선에서 결정을 하고 그런데 막판에 SSG가 막 치고 올라와서 오늘 SSG가 마지막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현재 71승 70패 2무입니다. 그리고 먼저 경기를 끝낸 KT는 72승 70패 2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SSG가 이기게 되면 독률이 돼요. 축구 같으면 골덕실 타지고 이렇게 할 텐데 야구 규정에는 타이브레이커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원래 있었던 제도이긴 한데 5위 결정전을 해보는 건 42년 역사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SSG가 이기게 되면 키움을 이기게 되면 내일 2일부터는 와일드카드라고 해서 가을 야구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5위 결정전을 하게 되는데 선발 투수를 보게 되면 SSG는 앤더슨 선수고요. 키움은 윤석원 선수예요. 그런데 앤더슨 선수는 올해 10승 3패입니다. 110이닝을 더 줬고. 그리고 키움을 상대로 3승을 했던 선수예요. 반면에 윤석원 선수는 올해 15이닝 던진 게 전부입니다. 야구팬들은 다 SSG 응원할 것 같은데? 한 게임이라도 더 보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KT 입장에서는 좀 속이 탈 것 같아요. 그냥 쉽게 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타이브레이크를 해보면 KT는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 삼성과 동률이 돼서 1, 2위 결정전을 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한국 시리즈에 직행한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면 SSG가 올라와서 우리가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두 팀 다 걱정스러운 건 5위 와일드카드전이 4위 두산에 1승을 주고 두 경기를 이겨야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피말리고 만약에 이 두 팀이 4위 두산을 이기고 올라간다면 올 시즌 프로야구는 끝까지 정말 한국 시리즈에 끝날 때까지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아의 김도영 선수요. 40-40 도전하잖아요. 하나씩 모자랍니까? 홈런 2개만 있으면 됩니다. 홈런 2개. 도루는 이미 40했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이죠. 삼성과의 경기에서 선두 타자 나와서 홈런을 딱 치는 순간 38호였거든요. 그게 월요일이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면 40-40 홈런이 달성돼서. 사실 40-40은 2015년에 에릭테임즈라고 하는 NC의 선수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오늘 마지막 홈에서 상대가 NC입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하는데 살펴봤어요. 한 게임에 홈런 2개가 불가능한 건 아니죠? 이 선수가 친 경우가 4월 17일 SSG전에서 쳤고요. 또 KT전에서도 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 있고 또 NC를 상대로는 올해 4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구단이 상대가 9개인데 9개 중에 4개를 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쳤다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 투수가 손주환 선수라고 어떻게 보면 아까 키움의 상대처럼 신예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올해 신예인데 홈런을 하나도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주 정말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NC 공필성 감독 대회 같은 경우가 승부를 피하지 않는 타입이라서 마지막까지 한번 김도영하고 해봐라 이렇게 된다면 정말 보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스포츠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타니 선수가 지금 50, 50 가는 이유가 마이애미 감독이 한번 해봐라 라고 해준 거거든요. 승부 걸어봐? 그런 것들이 되어준다고 한다면 오늘 저녁 정말 재미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SSG가 이기고 김도영 선수가 40, 40을 달성하게 된다면 가을 야구 정말 시작부터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샌드의 김하승 선수는 당분간 못 보게 됐네요. 수술을 결국 결정을 했어요. 8월 달에 일루로 돌아오다가 오른쪽 어깨 부분에 통증을 입었었는데 한 달 반 동안 재활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수술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죠. 왜냐하면 올 시즌을 마치면 FA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조금은 불리한 입장에서 계약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워낙 허술프레이를 많이 하니까 부상이 잦은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스포츠먼데이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9월 30일 월요일 정격시사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호성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